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을 위해 킹오프파이터스 15의 루원에 대한 간단한 팁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저는 루원에 마음에 들었는데 요즘 훈련 무대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루원은 게키라는 필사기와 토우라는 초팔시가가 있어요. 입력은 지금 화면에 떠있어요. 게이크는 토우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빵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보여드립니다. 그 배 var는데 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그 배가 나왔던 날에 대한 편의가 наш content이 있고